아 아 아 어 아 럭이랑 덱스 아 진짜 이게 전부 다 힘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지 인 와 맨 위에 럭퍼 있으면 진짜 또 열받을 뻔했네 아 제 마음이 아프네요 인텔의 공격력이고 그냥 힘 12퍼에서 멈춰야 되겠다 이거 아 힘 12퍼 그냥 돌리지 말걸 그냥 또 돈낭비 오시고 아 아 화난다 덱스 5% 저러다가 레어로 떨어지면 꿀잼각 메알못 쩌지네 오 아씨 안 떨어집니다 수상한 큐브만 떨어져요 바보야 와 와 진짜 잡옵션 되게 많다 벨트 자 기가 막힌다 진짜 별의별 옵션이 다 들어가있다 진짜 아씨 쯔 쯔 쯔 쯔 쯔 쯔 쯔 돌릴 수 있어요 그 옛날에는 유니크도 돌릴 수 있었어 아 그럼 그렇게 바뀌었구나 아 야 야 그럼 그렇게 바뀌었네 팡이님 낚인거에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래 유니크 레전드리에서 스퀴 돌리면 떨어진다니까 뭐 상향이야 원래 떨어졌구만 원래부터 에픽까지만 돌릴 수 있었어요 아닌데? 레전드리도 돌리 돌리지 않나? 그런가? 흠 그런가 죄송해요 수상한 큐브를 한번도 안 써봐서 죄송합니다 아이 샷 애드리도 아 개짜증난다 진짜 Secretary 크 거리나 아 와 진짜 힌rose 빼고 다 나온다 지금 와 진짜 힘퍼가 남나와 이게 조작 아니냐? 와...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어? 와... 화난다 자 아 오늘 날이 아니라 저 그냥 두줄 뛰고 멈추겠습니다 봉인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두줄 뜨면은 멈출게요 아 벨트 좀 아닌거 같아요 이거 250만원 질렀는데 안나와 죽여버릴 아 때려쳐 때려쳐 아래 아래 내가 거지같아서 안한다 진짜 아! 벨트만 이제 세줄 맞추면 되는데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뭐 적당히 안떠야지 이거 너무 심해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여러분 제 자동차 매소에 사실 분 없어요? 자 자동차 가격을 좀 계산해보면은 어 야 천억이 얼마냐 천억이에요 오백정도지 그럼 이천억에 천정도 한 한 2조 있으신 분 있어요 2조? 2조 매소 있으신 분 2조 매소 있으신 분 자 자동차 매소에 팔께요 러플러스 2 아 진짜로 2조 있으신 분 아 자 진짜 거지같아서 안되겠다 차 팔아야되겠다 어 어 마지막 줄 진짜 이씨 야잇 아아악 아 아 아 라큐 미치겠네 진짜 야 아잇 아 또 돌리고 싶어지네 자꾸 아 짝나네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 열받네 진짜로 이거 오른쪽으로 놔봐야되겠다 이제 오른쪽으로 놓고 왼쪽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항상 돌리던 느낌이 아니야 아 내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안되겠네 이거 와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 와 더럽게 안 뜨네 더럽게 안 뜨네 어? 어? 아 진짜 너무 안 떠 아 저기 주님 응원좀 해주세요 응원좀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음 음 음 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미쳤나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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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세줄 되게 암 걸리네 진짜 벨트 아 야 다른건 어떻게 어떻게 띄웠는데 아 이거 미치겠어 진짜 벨트 땜에 아 짜증나 씨 음 음 음 음 음 아 뭐 적당히 안 떠야지 어 할렐루야 좋습니다 부사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게임 방송하면서 노래 틀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 못 틀어드립니다 저작권때매 저작권 없는 음악만 써야되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진짜 안 뜬다 근데 너무 아 뭐 이러냐 벨트 아 얼마나 질러 얼마나 질러야 되는거야 이거 아니 적당히 안 떠야지 너무하잖아 아 사이콘가 뭐야 이건 내성은 와 나 돌겠네 진짜 와 진짜 안 뜨네 타일 망토는 15성 안합니다 일부러 안하는거야 일부러 아 너무 안 떠요 진짜 럭 럭 올셋 앞으로 아잇 덱스 5% 덱스 플러스 1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파기님에게 축복을 감사합니다 야 무사님 진짜 기원해주세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아 아아 첫줄 씨 아 열받아 아 이거 에디 아아 찰 야 이거 다 힘이었으면은 아 요즘 럭이 짜증나게 진짜 아씨 열받아 저 힘 12% 네번 돌렸어요 네번 네번 돌렸어 힘 12% 아 돌겠다 진짜 나 이걸 못해먹겠다 벨트 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나 이거 큰일났다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찜질방에서 살아야겠다 야 집 내놓고 아 이거 적자 메꾸려면은 찜질방에서 살자 월세 30 여기다 옷걸이 하나 사내야겠다 망해다가 인드 18 아 더럽게 안된다 야 망했다 나 캐시 또 70만원 가져온거 다 썼어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저기 주님들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저 효과가 없다고 효과가 점쟁이 이제 뜬다고? 아 나 미치겠다 이거 힘 5% 아 진심 열받는다 부들부들 마력 14 힘 5% 아 진짜 하기 싫다 이거 아 암걸린다 진짜 자 인테모프로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제 자동차 40분 있어요 진짜 제가 매소에 팔게 매소에 아 진심에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큐브 좀 편하게 돌리게 아 아 나 진짜 힘들다 진짜 아 아 힘 5% 덱스 5% 아 아 크흐 아 싸이비 싸이비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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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잇! 아 접자 아 짜증나 진짜 벨트 만약에 옵션 안 뜨면 그냥 봉이나 깨어 365일 나 이제 이거 큐브 안해 나 이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진짜 아 열받아 자물쇠 사온다 안 뜨기만 해봐 안 할거야 90일 안 뜨면 안할거야 나 진짜 안해 더러워서 안해 250만원 질렀는데 힘 힘 관련 세줄이 안 나와 내가 진짜 이거 안 뜨기만 해봐 안할거야 이제 안 뜨고 안하 안할거야 이제 진짜 안 뜨기만 해봐 진짜 안합니다 지금 와아아아 여러분 혹시 뭐 가게 사장님들 계시나? 투잡뛰기 월급 매소로 주세요 매소로 가게 하시는 분 없어요 오 저 음식집이나 올셋 오프로 제가 매출 올려드릴게요 홍보까지 됩니다 대신 월급 두둑히 챙겨주셔야 돼요 자 덱스 186 어 각이다 헛 하이 큐브 얼마나 많냐 아 짜증나 와아 진짜 얼마나 하이님 다른 아이템 옵션 좀 보여주세요 다른 아이템 옵션이요?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거나 뭐 이런거 다른 아이템 옵션 보여드렸어요 저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오 야아 이씨 아 또 럭이란 덱스 진짜 아아 아아 아 힘들다 아니 팔만 아프고 옵션도 안뜨고 진짜 어쩌자는거야 또 아 나 진짜 또 아 아 우울하다 진짜 에디 설명을 정독하라고? 에디셔널 큐브 장비 아이템에 에디셔널 잠재능력을 새롭게 설정시켜준다는 신비한 큐브이다 기존 잠재능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에디셔널 잠재능력이 레어 등급 이상부터 레전드리 등급까지인 아이템에만 사용가능하다 결과물 최고등급 레전드리에에에에에 정독했다 안뜨면 니플렉 진짜야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은 재미있고 장 장난을 치겠지만 저 제 입장은 아니거든요 에? 제가 다음 팟에서 한달에 어 하루에 3만 3만원씩 버니까 90만원인데 이거 지금 이틀동안 250만원 썼는데 옵션이 안뜬거야 그러면 내가 3달치 해야되요 다음 팟에서 어? 나 얼마나 마음 아픈줄 알아 진짜? 아 안걸린다 야 메이플 접을까? 아 메이플 접고 진짜 하스톤 방송해야되나? 차라리 하스가 하스가 낫겠어 아 아 너무 심한데 이거 벨트 땜에 나 이거 벨트 옵션 안떠가지고 진짜 이거 1년내내 벨트만 지를거 같은데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진짜 뭘 아무도 안 봐 야아 하하하하 아 아 뭐 힌포빼고 다 나와 진짜 아 아 아 아 개짜증나 아 아 아 힌포빼고 다 나와 진짜 짜증나네 아 아 아 아 진짜 아 빡총각이다 기운이 빠졌어요 지금 저 큐브 아 아 아 아 빡총각이라고 빡총 아 이상한 드립 좀 치지마요 진짜 아 아 진짜 아 뭐 힘퍼만 안나오냐 진짜로 아 진짜 너무한다 아 가지가지 해야지 아니 250만원 질렀는데 힘퍼만 3줄이 힘 관련 옵션 3줄이 안나와 힘 관련 옵션 3줄이 힘퍼만 힘퍼 3줄을 말하는게 아니고 뭐 10레벨당 이런것도 포함이고 공격력도 포함이고 힘스텝도 포함이에요 근데 그게 안떠 250만원 아 아 진짜 메이플 방송 하지말까 애들아 나 하스방송하면 안되냐 내 하스방송도 볼만한데 올셋오프로 진짜 너무 힘들다 그거는 좀 차차 생각해볼게요 진짜 이런식이면 메이플 방송 못해요 자 기다려보세요 저 하스톤 잘해요 프로게이머 데뷔할거에요 하스톤 방송하면 안봐요 그러시는데 안봐도 돼요 그걸 나한테 뭐하러 말해 그러니까 뭐 안보실 분들은 안보시겠지 그걸 저한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물리박으로 200 아 진짜 만약에 이거 옵션 안되면요 진짜 저희 혹시 넥슨 운영자님 방송보시고 있다면 이거 옵션 안주시면은 저 진짜로 아이템 다 팔고 메이플 손 뗄거에요 내가 1년에 메이플에 쓰는 돈만 얼만데 후회하실걸 힘 7% 인트 16 여러분 제가 메이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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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 아 뭐야 이게 최고 옵션 아아 아 이거 힘이었으면 대박인데 아아 아아 미치겠네 진짜 아아 아 열받아 진짜 짜증나 씨 아 무슨 힘 빼고 떠 짜증나 아 가지가지 해야지 진짜로 아 아 아 절라 짜증난다 진짜 아 못해먹겠다 진짜 아니 무슨 힘 빼고 떠 아이씨 아아 저기 관리자님들 채팅창에 1배드립 치시는 분들 전부다 싹다 블랙하세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앞으로 채팅창 매너채팅해주세요 전라 짜증나 이랬더니 팡인님 뭐라고요? 전라도 짜증난다고요? 또 이러고 있어 죽일까 진짜 저거 저런 애들 전부 다 강퇴해주세요 관리자님들 아시겠죠? 그런건 착한 철테니까 아 죽여보려 그냥 매너채팅하세요 진짜 안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 일배춤도 진짜 전부 다 강퇴하세요 블랙하셔도 됩니다 그런애들은 아 진짜 열받네 야 이거 너무 안떠 진짜 아 무슨 힘 빼고 다 뜨냐 진짜 미치겠네 250만원 질렀는데 세줄은 많이 나왔거든 힘 빼고 다 나왔어 진짜 오늘 힘 빼고 몇번 나왔냐 진짜 아 너무하네 아 하 폴라님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웨이프 못하겠다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이런거 재미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런거 재미있으면 어떡해요 저 이 기분으로 진짜 코디 못할거 같아요 재밌게 그치 지금은 코디에 쓸 돈을 아껴서 큐브 돌리는게 맞아요 나는 코디는 약속한거니까 할거예요 할거예요 할건데 코디는 코디는 돈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서 그 돈으로 그냥 큐브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 지금 지금 너무 짜증나서 아 아 진짜 너무 안떠요 진짜 이 뭐야 아 무슨 힘 빼고 다 나와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난다 이슬초롱도 이쁘니까 그냥 그거 껴요 여러분 이슬초롱도 이뻐요 여러분들이 볼때는 요것도 귀엽습니까 야 그래 이것도 귀여운데 뭘 끼냐오 어 그래 이정도면 쉬쁜거지 아 마지막줄 아 지르기싫다 나 이거 지르다가 이제 내 전재산 다 날리겠는데 이거 자동차 팔아야돼 공인하면 큐브 안돼요 아 왜 벨트만 이러지 아니 벨트가 너무한다 진짜 아 아 나 이따 250만원 써서 250만원 이거는 뭐 스타포스 강화할때도 600억 들고 참고로 저는 봉인데도 못풀어요 홈페이지 막아버려서 저 홈페이지 접속이 제 계정이 제가 막아버렸어요 아 아 하아 아 아 아 아 힘만 빼고 다 나오네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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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창고에 있는 캐시템 그냥 다 반값에 팔아버릴까? 아 나 열받네 진짜 심신안정하세요 템올리고 10초간 이따가 확인하세요 천천히 볼까? 올세 5%럭 16 잠시만요 아 제발 황희님 다음 파트에서 방송에서 힘은 다음에 뜨나봐요 저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 한 번 봐줍니다 나 지금 예민해요 지금 250만원 썼어 지금 한 번만 봐줘요 지금 지금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아요 지금 그럼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 앞으로 뜰거냐? 개때리까 진짜 말도 안되는 이치랄 라임 라임도 좀 제대로 하던가 물방 7% 하모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무슨 힘 빼고 다 나와 와 나 큐브 와 나 야 나 내 갖고 있는 돈 전부 다 에디셔널에 투자한다 내가 지금 고상을 펴놨는데 거기서 나온 돈 전부 다 에디에 쓰겠습니다 이거 에디셔널 한 4,500만원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아 돈 너무 아까워 이거 아 엄청 손해야 또 인구 퍼 아니 너무 안 뜨잖아 솔직히 아 야 두 줄만 할까 그냥 아 내가 두 줄 쓸까 열받네 진짜 아 아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진짜 아 씨 제가 볼 때는 장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아 진짜로 계속 지르는데 안 나와 아 덱스랑 럭 진짜 아 오늘 저 두 친구가 계속 방해하네 아 아 아 야 에디셔널 250만원 했어 아 진짜로 진짜로 내가 제일 지금 후회되는 순간이 지금 뭐가 제일 후회되는 줄 알아요? 메이플 방송 안하고 방송 처음 할 때 다른 게임 할걸 아 알록 11포 진짜 롤이랑 서든어택이랑 뭐 그런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들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메이플 돈 진짜 미친 듯이 들어가 진짜 하아 미쳤어 미쳤어 하아 아 그랬다면 지금처럼 뜨지 못했겠지 하지만 지갑은 더 두둑할걸? 아 진짜 농담 안치고? 내가 기다려봐 아 진짜 내가 5년동안 방송하면서 진짜 하아 하아 기다려봐 고상 고상 좀 확인해볼게요 일단 6-6번방에 나 진짜로 이거 메이플 이거 좀 더 돌리고 안 뜨면은 마인크래프트 할거야 야 이거 이거는 내가 옮긴거야 메소 옮겼어 이거 들어와 볼게요 저 옮긴거라니까 옮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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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8500만원 사업 4천만원 6-6번방 존팸들 그 고정 멤버로 해서 마인크래프트나 할까 짜증나네 내가 마인크래프트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마인크래프트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인성이 착하더라구요 여러분 방송은 재미있게 해야지 너무 착하게 방송하면 재미없어요 나는 인성컨셉으로 마인크래프트 해서 유튜브를 키울까? 이 죽음의 데스가 안팔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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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팡이님 거기서 더 좋아져봤자 팡이보다 쓸 사람은 없어요 아래 나머지 아이템을 보세요 1위님 뭐 여기서 더 맞추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 나머지 아이템을 보시면은 그런 소리가 안나와요 저 벨트만 맞추면 되는데 벨트가 지금 안 내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아이템에서 저 벨트를 안 맞춘다는게 에? 보시면은 봐봐요 여러분 내가 보여줄게 봐봐요 진짜 이 나머지 아이템이 이런데 벨트를 어떻게 안 맞춰요 거기다 벨트 옵션 좋아 힘 33%야 보시면은 이 벨트 옵션이 이거잖아 아 이거 아니고 요거잖아 위참지가 힘 33%에 15성이야 어? 에디셔널이 안됐고 제 나머지 아이템 봐봐요 엠블렛 뭐 엠블렛 흐으으으으 에헤이 기가 막히는구만 아휴 위에 콩 21%에 박무 40%에다가 어? 그리고 블랙노바의 정수 자 그 다음에 귀고리는 봉인된 것만 보여줄게요 봉인된게 망토는 왜 15성을 안 끼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위의 수 0되면은 15성 할거에요 가위의 수 0되면 퍼이노하고 아직 가위의 수 0이 아니어서 그냥 쓰는거에요 자 장갑 장갑의 에디셔널은 맨 윗줄이 크리처에서 5%인데 저거에다가 흰 퍼 하나 붙인게 대박이야 이거는 잡옵션 못 없애요 거의 불가능이에요 장갑 에디셔널 큐브 저 옵션 띄우는데도 150만원 썼어요 진짜 뻑안치고 아 이거 잡옵션 못 없애 아 이거 잡옵션 못 없애 그러니까 이 장갑이 저 에디셔널 크리 그러니까 다른 방어구는 크리처에서 2%밖에 안 붙잖아 망토 보시면 근데 장갑만 유일하게 5% 붙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거거든요 저게 근데 원래 제가 크리처에서 1줄에 2줄 잡옵이었는데 흰 퍼 하나 붙인거야 저거 붙이려고 150 썼어 150 되게 힘들어요 이거 그리고 장갑이 하나 더 아 그리고 장갑 하나 더 있는데 뭐 크리처에서 붙은거 그러니까 비슷한게 있는데 타일 망토가 타일 장갑 15성에도 좋죠 뭐 아무튼 공격력이 높으니까 그리고 자 한번 아이템 계속 보세요 신발 바지 상의 뭐 모자야 벨트가 이렇게 떠야돼 아 되게 안떠 진짜야 라이징성 펜널트 도미네이터 펜널트 도미네이터 펜널트 마이소링 이게 제일 멋있죠 모자는 제가 모자를 새로 안만드는 이유가 이거 에디셔널이 너무 잘떠서 그냥 이거 써도 될거 같아요 모자는 이것도 되게 좋은거라 그냥 굳이 뭐 쯧 쯧 쯧 아 근데 쯧 쯧 쯧 쯧 쯧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벨트가 아 나 돌아와 버리긴 아유 팡이힘님 팡이형 오늘도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팡이형 오늘 화이팅님 만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마워요 쓰읍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화이팅님 아아 화이팅님 만개 감사드립니다 하하 좋음방송 아유 좋은방송까진 아닌데 현질만 오지게하는 방송 힘님 감사해요 나 큰일났다 나 이번에 돈 날린거 다음번 한 3개월하면 복구할거같애 근데 그 3개월동안 돈을 하나도 안쓴다는 가정하에 아이고 방위지 방위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돈 3만개 아유 감사합니다 이윤님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하 여러분들 나 어떡해요 진짜 이거 너무 안뜨네 돌아버리겠네 여기다 매소가 없어 에디셔널 잠재라도 팔자 그럼 매소가 나와 에디셔널 잠재라도 팝시다 제가 돈벌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몇개있어요 어제 45장 팔았는데 또 45장 생겼어 큐브를 얼마나 오지게 했으면 어제 팔았는데 45장 또 나왔어 하루만에 미치겠네 진짜 팝님에게 감사합니다 아 짜증나네 진짜 에디셔널 잠재 에디셔널 잠재 팡이와 에디셔널 잠재공장 한계산별 상담해드림 제가 큐브가 안뜹니다 어떻게 해야되요? 샀습니다 형님 고타팡님 제가 큐브가 안뜹니다 어떻게 해야될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하면 예 안됩니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구만 팡이님 집 열쇠 안 따면 제가 따고 들어가 집 없는데 캄보디아 빈미님 니가 뭐지시는데 대정령이에요? 자 기다려보세요 팡이의 잡팀 처분 기다려보세요 여호와 홀리 워터 송수 저게 여호와님 진짜 믿었는데 에디셔널 큐브 팡 야 저거 내 아이디 아니야? 뭐지? 아 내꺼 긴이야? 긴? 어우 해킹당한 줄 알았잖아 놀랬잖아요 아 놀랬네 아 해킹당한 줄 알았어 이씨 깜짝이야 야 나 진짜 놀랬어요 야 에디셔널 팔자 잠재 이거라도 팔아야 아 님 마장 뜹시다 난 이제 님이 싫어요 내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자 기다려보세요 행운의 물약 하하하하 사기과 같은 일하고 믿어보자 나는 이런거라도 믿어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지금? 기름 팔아요 기름부자 찰스 저희 기름부자시면 석유투자회사 길드인데 저희 찰스님 기름부자에요 에디셔널 큐브 좀 선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얘들아 패드립은 하지 말자 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상점이 많으니까 자 6-6으로 와요 6-6 자 이거 싸게 드릴게요 이거 에디셔널이 하나에 지금 얼마냐 부엉이 보자 5,700이 최적어야 내가 싸게 줄게요 자 일단은 많이 사기는 힘들고 필요하신 분들 사시면 돼요 자 5,300이 드릴게요 싸다 자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44억에 달라고? 별비윤님 죽음에 대해서 사신다고? 야 44억은 너무 싼데 47억에 해줄게요 살래요? 47억 애들 안 살거면 나가 47억 47억 저기 오빠만 줘요 팡이 엄마 본명 김춘자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제가 저 이름은 내가 오픈을 해놨는데 제 아이디중에 그 아이템 땡땡땡이라고 거의 그 옛날에 보여줬어요 제가 그 계정이름을 야 야 우리 팡이님께서 이만개 감사드립니다 하 하 하 하 팡이님 이왕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팡이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팡이님께서 이만개를 아 우리 팡윤님께서 2만개 감사드리고요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아 우리 2만개 또 감사드려요 2만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여러분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20분 없어요 별비우님 기다려봐요 일단은 그거 이따가 얘기하자고 자 새롭게 새롭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싸기지 부탁드리겠 방금 성대모사 한거야 성대모사 얘들 이거 진짜 싼건데 이거 안사 어 상호야 어 상호야 반갑다 어 우리 상호 왔어 어 상호 어서오고 어 상호 어서오고 어 상호야 나가 로리나해 음 자 여러분 싸기팝니다 자 굉장히 싼거에요 안사시면 강태합니다 잉 안연우유가 3개 샀는데 다 터졌대 자 기다려보세요 야 여기 싼거야 얘들아 사놓으면은 나중에 쓰게 될거야 야 스웨이잔 비싸서 안좋아 이거 실패해도 두번안에는 보통 성공하니까 쓰일잔보다 싸 갖고있으면은 쓰게 될겁니다 잉 네 마이린 푸약공 질러야되는데 지금 못질렀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한번만 오류끄러면 공항 날린다 하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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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압보세요 에 고압보세요 잠시만요 핸드폰좀 낄게요 야 너네 꼭 고소해라 내가 이거 얘를 이거 방송은 가려야되요 어 장원아 고소해 자 잠시만요 고압좀 살게요 내가 이거 웬만하면은 가만히 있을라니까 너네 얼굴좀 보자 아 괜찮아요 나 벌금 내면 돼요 너네 얼굴좀 보자 얼굴좀 하지말라고 몇번을 쳐 말해 진짜 대신 가릴게요 아니겠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안할게요 네 안하고 다 방법이 있지 음 그래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음 자 슬피봤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음 집에가서 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아니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가 내가 아니 아니 번호 뿌린게 아니고 솔직히 장난이고 방송중에는 장난이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뭐냐면 이거는 제 화면이잖아요 이거는 제 화면인데 아 잠깐만요 얘네 전화좀 할게요 아 좀 좀 말을하면 좀 알아 아 나 진짜 열받네 진짜 잠시만요 전화기 꺼져있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유튜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계속 일배들이 치니까 안열받니 안열받겠냐고 사람이 난 이거 유튜브에 컨텐츠도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underscore 네 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너네 두고봐 내가 너네 번호 아니까 너네 두고봐 한번 아니 여러분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분이 나쁜게 계속 저러잖아요 아 나 진짜 열받네 진짜 아 수상자원 쟤도 원래 안그랬거든 아니 원래 안그랬는거 원래 안그랬어요 예전엔 안그랬는데 그냥 스틸만 하던데 아 나 열받네 진짜 아 이거 왜냐면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이거 이거는 뭐 내가 촬영한 영상이 되는건데 RPG게임이라고 내가 저거 저런 그 순환을 받아야돼 아 재캠님 만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내 입장에선 짜증나지 적당히 해야지 자 여러분 이거 이거 39장 남았습니다 우리 4년팬님 5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넥슨에 문의해볼게요 아 진짜로 블랙하면은 채팅 안보이게 해주는 기능 만들어달라고 다시 말해볼테니까 아 우리 4년팬님 5천개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적당이야 진짜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나 봐봐 저 일배충 애들때매 유튜브 막 이렇게 올려도 그게 보이니까 예 한번 문의해볼게요 아니 솔직히 좀 아닌건 아닌건데 적당히 해야지 어? 진짜 쟤네들은 벌받을거야 어? 진짜 사람이 해서 안되는게 뭐있어 패드립 거기다 또 뭐야 어? 진짜 좀 적당히 해야지 야아 쟤네나이 처먹고 그래 그래 성인이야 성인 얘 방금 집녀한테 전화했는지 뭐라는줄 알아요? 또 살아있다 이러고있어 뭐 두고봐 내가 너네 어떻게 조시나봐 물론 방송에서는 안조져 두고봐 자 두고봐 자 안사시면 나와주세요 아니 성인이나 된애들이 미성년자보다 못해 아우 제캠님 우리 만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캠님 또 만개 아유 감사합니다 제캠님 아유 만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 병기야 진짜 여러분들 제가 제발 부탁인데 좀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지 맙시다 웬만한 장난은 다 받아쳐주겠는데 야 웬만한 장난은 다 받아쳐주겠는데 사람의 도리는 넘어가지 맙시다 진짜로 아 그래 좀 사랑 애들아 선은 넘지 말자 어? 너네 그러다가 진짜 뒤통수 맞아 너네 그러다가 큰일난다니까 그딴 식으로 살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진짜 진짜 성실하게 안살면은 나중에 진짜 뒤통수 맞을거야 아 저거는 고수사유가 안되죠 저 1배 드립치는 애들 있죠 저거는 고수사유가 안되는게 나 얼드리프 할까? 진짜로? 진짜로? 그럼 좀 덜할라나? 아 적당히 해야지 자 기다려보세요 팡이 욕하러 옴 저 친구도 열심히 욕을 하고 있는데 아우 한심해요 진짜 야 내가 나이가 27이야 너네 이제 도 넘는 행동은 그냥 어이가 없어 멘탈도 안나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집녀랑 걔네들한테 화난거 화낸거는 내 방송 유튜브 영상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야 아 나 진짜 화내네 진짜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은 자꾸 쟤네들이 나와서 그들 그 뭐야 1배 드립치니까 아 너무 짜증나는거야 그게 아유 카르라님 우리 만개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만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장에 5200이에요? 아 그래? 싸네? 아유 고맙습니다 4700에 팔게요 에 까깍아 깎아드릴게요 4700에 4700 바로 안사시면은 강퇴할게요 사실분들은 바로 사시기를 아 우리 카르라님 우리 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나 오늘 큐브도 안되서 짜증나 죽겠는데 애들 어그로 오지네 진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야 누가 보면은 짜증나게 진짜 아니 여러분 와 진짜 이게 여러분들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요? 방송 자체가 그니까 저는 일베충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하 집녀재 때문에 오히려 물타기식으로 애들이 더해 그니까 이런 그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러면은 물타기식으로 더하게 된다고 야 누가 보면 그 누가 보면 일베 방송인 줄 알겠어 진짜 아유 기분 나쁘잖아 솔직히 방송이 더러워지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원래 제가 메이플 방송할때 저런 애들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생긴거지 아유 솔직히 화나잖아요 지금 와아 미쳐버리겠다 야 이거 적당히 해야지 이씨 야 저거 제보같은거 못하냐 저런거 지금 궁금해서 제보같은거 불가능해 아예 이거 왜 4억 7천이나 해 와 되게 비싸다 제보가 아예 안되는거야 저런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소용이 없어 아 저 잘 모르겠네요 고발은 돼 야 관리자들 지금 이거 엣지야 너 저거 한번 고발하는 방법 알아보고 저거는 나한테 그런게 아니라 고소는 안되구요 고발하는 방법 알아보고 너 스샷 좀 일일이 찍어나라 어 저거 드립신 애들 그냥 일일이 스샷 찍어놓고 저거 한방에 단체로 한방에 그니까 한사람 한사람 신고하지 말고 좀 뭐하나 한방에 한번 보내보게 아이디 뜨는 애들 전부다 일단 스샷 좀 찍어놔야 진짜 한방에 여러 명 한방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니까 뭐 제가 뭐 팡이오 방송 관리자인데요 방송 인터넷 방송 매니저인데 저런식으로 한다 그니까 그니까 한번 한번 한방에 좀 묶어봐 한방에 그니까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찍어봐 앞으로 보이면 아 한방에 한번 일단 일단 좀 모아보고 아니 그냥 제보만 해보게요 아 제보라도 해보게 지금 내방송 보시는 분들이 몇천명 보시는데 저거를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눈살치뿌리잖아요 솔직히 저기 에? 적당히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야 에찌 아무튼 모아봤으샷 저거 제보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방에 묶어서 한번 제보라도 한번 해보자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아니 그냥 방법만 한번 알아보게 아 아 아 아